이사 공급 대책. 후폭풍이 지금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지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일단 부동산 대책이 지금 나와 이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일단 대책이죠. 이렇게 나왔는데 효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이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는데 일단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것들이 지금 서울이나 지금 경기 인천 쪽 그러니까 수도권 쪽에 거의 한 60 거의 2만 가구니까 당연히 수도권 쪽을 겨냥을 한 거니까 수도권 쪽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이미 뭐 나오고 나서도 아직까지 수도권 쪽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지금 뭐 0.33% 지금 상승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그렇죠. 역대 최고의 지금 상승률은 여전히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역 쪽으로 보자는 약간의 온도차는 있어요. 지금 서울하고 지금 경기 쪽은 이번에 지금 많이 공급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 쪽은 상승세는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금 약간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좀 강보합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인천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상승폭이 오히려 커서 지금 수도권 쪽에서 전체적으로 상승률을 이끌고 있는 것은 좀 인천 쪽이 되겠다. 그래서 서울 쪽하고 경기 쪽은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약간의 변화는 있다라는 거죠. 뭐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자 그렇지만 또 서울 쪽이 지금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경매 5건 중에 지금 4건 정도가 낙찰이 되고 낙찰률 자체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경쟁률도 보자면 평균 경쟁률이 20대 1이니까 사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뭐 경매 시장 쪽도 아직까지는 뜨거운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매물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매물이 한 4만 532건 정도인데 그러니까 바로 대책 나오기 직전에 약 한 4만 뭐 한 400건대였는데 거의 한 92건 100건 정도가 지금 증가. 물론 지금 뭐 몇만 건 중에 100건 정도 증가를 한 걸 가지고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수치적으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평균 그렇지만 약 한 14만 건.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쪽에 그 매물을 보자면 일반적으로는 한 14만에서 15만 건 정도는 왔다 갔다 해줘야 됐는데 지금 뭐 4만 건 정도니까 거의 뭐 3분의 1도 아직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왜 제가 매물 쪽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조금 고민이 조금 많아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그러니까 뭐 지금 재산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든지 이런 보유세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물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자 그것은 집값이 계속 더 올라갈 것이란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내는 그 비용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게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버티기 쪽으로 많은 방향을 잡고 있고 물론 이미 뭐 증여를 하신 분들은 큰 상관이 없겠지만 기왕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 그 공급 대책이 이제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영향들을 주겠죠. 아직까지는 뭐 지금 또 신규 지금 택지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안 났으니까요. 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됐을 때 결국은 지금 날짜가 또 정해져 있잖아요. 6월 1일부터는 또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지금 뭐 최대 20%까지 중과하던 거를 30%까지 중과를 하게 되는 이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5월 31일까지는 지금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예측을 해보자라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금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물론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일부 지역 또 일부 다주택자들은 5월 31일 이전에 처분을 하려면 뭐 3월이나 4월 정도는 뭐 매물로 내놔야 그렇죠. 그래야지 뭐 한 달 정도의 어떤 그 잠금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지금 소폭으로 좀 늘어놓고 물론 매물 지금 잠기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지역마다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잠기고 있고 지금 뭐 기존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편차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주택자들이 일부 정도에 있어서는 매물을 추려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서울 지역을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보자라면요. 자 지금 이제 32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뭐 가장 지금 뭐 많은 거죠. 한 지역으로 봐서. 자 근데 이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급.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뭐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지금 많은데 가장 뭐 논란이 많은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정비사업 지금 대부분이 뭐 이제 정비사업 쪽이죠. 뭐 서울이라는 곳은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지금 물망에 올라온 222곳 정도가 되는데 자 지금 이곳 중에서도 아무도 네 그렇죠.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기가 어딘지. 자 그러면 지금 2월 4일 이후에 뭐 내가 새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쪽이 지금 뭐 공공 이제 지금은 뭐 참여도 아니죠. 지금은 공공이 직접 수용을 하는 그러니까 공공 직접 시행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입주권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 이것이 뭐 재산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있고 지금 또 한쪽에서는 이제 거주 이전에 뭐 자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위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아 이건 위헌이 아니다. 뭐 얼마든지 어떤 법률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무리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뭐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뭐 그 정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지금 전제는 뭐냐 하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원래는 4분의 3이었죠. 토지 전체주의 4분의 3이었는데 이것을 3분의 2로 약간의 뭐 그 완화를 시켜서 약간 좀 줄여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의 2가 뭐 우리 공공 직접 시행하는 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냐. 지금 최근에 지금 뭐 서울역 쪽에 지금 쪽방총 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나온 얘기만 보자라면 그쪽에 투자를 한 분들이 90% 정도가 거의 뭐 외지인들이다 보니까 사실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실거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1세대 기준에서 1주택만 입주권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5세대 주택을 3채, 4채 가지고 있다. 자 그래도 한 채는 입주권을 받고 뭐 한 저기 2채, 3채 정도는 현금 청산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결국 그러면 자벌적 참여가 가능하겠냐. 더더구나 강남권 쪽은 뭐 공공재개발 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사실 뭐 그 사전 컨설팅에 뭐 신청을 했다가 뭐 철회를 하기도 하고 조금 냉랭한 지금 그런 반응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도 더 넘어서서 뭐 공공 참여가 아니라 이번에는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니까 공공이 직접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을 때 뭐 강남권 쪽에 이런 재건축 단지들 뭐 참여가 좀 많을까 자 이런 어떤 그 뭐 회의들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량을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지금 이것이 뭐 가장 또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설문조사를 이번에 했었는데 뭐 기관에서요. 자 이사 공급 대책이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거의 한 절반 이상 그러니까 53% 정도가 뭐 이번에 나온 25번째 대책 이사 대책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분위기만 보자라면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들이 숫자적으로도 조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심리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정부가 이번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상상임신이다 뭐 조기출산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거니까 너무 빨리 발표를 한 거 아니냐. 지금 뭐 보통은 공급 대책이 나오면 뭐 일반에서는 당장 지금 입주가 가능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장과 정부가 심리게임을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부정적인 좀 어떤 반응들이 많아서 과연 정부가 이 심리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포인트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서울 쪽이 이렇고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가 지금 18만 가구 지금 신규 택지가 지금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자 지자체 협의 하에 뭐 한 두세 차례 나눠가지고 상반기 중에 지금 뭐 빠르면 지금 한 뭐 다음 달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곳을 지금 발표를 하겠다. 지금 뭐 예상 지역들이 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하남 교산 쪽 그러니까 하남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남양주 왕수구 그러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쪽 지역들이 토지 거래 허가구여로 경기도에서 묶었어요. 자 그러니까 야 그럼 이쪽에 지금 3기 신도시를 확대해서 하는 거 아니냐. 자 지금 뭐 하남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아 그거 아니다라고 물론 선을 긋기는 했지만 뭐 그것도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남 쪽에 교산지구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 또 많은 또 뭐 땅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들을 더 넓히는 방향들이 있을 수 있겠고 남양주 지구 왕숙 지구도 1지역하고 2지역하고 지금 그 중간에 뭐 지역들이라든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남 교산하고 남양주 왕숙 쪽을 좀 더 확장하는 동쪽이죠. 서울의 동쪽 지역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서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때도 거론이 됐던 곳들이죠. 지금 광명이나 지금 시흥 그렇죠. 광명 시흥 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고향 같은 경우에도 창릉지구 인근으로 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고 김포 같은 경우도 지금 고촌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죠. 자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기준해서 지금 거의 한 뭐 30분대로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거리들로 해서 가까운 지역들로 해서 지금 동쪽과 서쪽이 여전히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기 신도시로 지금 개발될 가능성들도 높아서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또 발표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뭐 정부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빠르게 서두른 이유는 패닉바잉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지금 뭐 패닉바잉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뭐 일종의 또 심리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수도권 쪽에 200만 원 그러니까 이번에 83만 원하고 기존에 공급 예정이 됐던 한 120만 원 합치면 200만 원 넘는다. 자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집 사지 말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책 물량 뭐 이거 공급될 거냐 이런 계속 비판들이 아까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서로 그 시속 게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단발성 프로젝트 이게 지금 뭐 그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지금 나온 뭐 급작스럽게 나온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또 비판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목표를 제시한 거다. 이렇게 서로 지금 핑퐁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시장 쪽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우려 나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결국 돌고 돌아 공급이냐. 자 입주량이 평년보다 계속 30% 이상 많기 때문에 공급을 할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수요 억제가 계속 정책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뭐 공급으로 간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2.4 대책이 주택거래 멈춤 대책이다. 자 결국은 지금 정비사업 222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정부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다라도 정부가 거기를 뭐 개발을 할지 안 할지는 또 그거는 미지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게 도대체 그럼 거기 내가 지금 2월 4일 이후에 매수를 했다가 입주권 못 받으면 뭐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지금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주택거래 멈춘 대책 아니냐. 자 그러면 이런 염려가 없는 새집이 새집들 밖에 지금 거래가 뭐 편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새 아파트라든지 신축 쪽들이 지금 또 풍선 효과를 뭐 누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신축들은 매물도 지금 잠기고 있고요. 지금 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들이죠. 자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오히려 좀 그 좀 어려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더더구나 이제 날짜로 보더라도 2025년까지 부지만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자 그러면 2025년까지 땅을 확보하더라도 집 짓는 데 3년 정도 걸리니까 결국은 입주는 20,028년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공급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많은 이런 우려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가끔 베려가도 이제 나아가면서 우리 아이들만은 여러분의 인정에 안 ner다. 여러분은 열정을 그는 내 아마도 吗? 아멘